이번 영역은 영단어 스펠링 이어 말하기입니다. 영어 다르요? 애플하면 A, P, P, L, E 이렇게 하자. 나 스펠링 진짜 하네.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일단 죄송합니다. 제 스펠링이 약해요. 아니야, 세윤 형이 더 약해요. 토끼? 래빗. 형, 세윤 형 보다 나아. 세윤 보다 나아. 토끼? 바니, 바니. 우리 그럼 연습 게임 한 번 해보면 안 돼요? 연습 게임 한 번 해봅시다. 네, 합시다. 자, 채소. 데지터블. 야, 나 이거. V. E. G. 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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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 형 너무 웃긴다. 아이. 땡.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아, 진희야. 야, E잖아, E. E. 맞지? 돼지, 나 T. 준희는 너 헐리우드 갔다 오지 않았어? 저 까막눈이에요. 야, 너무 웃긴다. 말은 돼. 말이랑 영어 끝말이 끼고 되는데 읽는 것도 돼. 까막눈. 근데 말은 철저히 물어보면 몰라. 야, 이제. 아, 그러니까 전 단어를 외울 때 그림체로 외워요. 뭔지 알지? 큰 그림으로, 전체로. 전체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나도 그래, 난 똑같아. 그러니까 글쓸 일이 뭐가 있어, 살면. 맞아. 말하잖아. 말을 한다니까? 장땡이야. I'm fine, thank you, NU? 어. 아니, 일단 준희야 까막눈이라 첫 번째로 와. 그래, 그래. 가겠습니다. 젓가락 찹틱. 아, 찹틱이 뭐야? C. H. O. B. 뭐라고 했어? 찹. 스틱. S. T. I. T. T. 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딴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찹스틱을. 찹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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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어제도 먹다가 찹스틱 하나 흘러가지고 찹스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너도 까막눈 아니네. 그래. 저도 그냥 전 느낌으로 가는구나. 아니, 찹스틱은 맞춰야지, C랑 K는. 오케이, 하나씩 했어, 됐어. 이번 영역은 멤버 듣고 그룹명 맞추기. 오케이. 어?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몇 명 맞추기. 90년대 쪽으로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종민이 형이 요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잘 몰라, 잘 몰라. 그럼 롤도에서 몇 명을 만났는데. 야, 맞지. 난 아이돌 다 알지. 이번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민지, 하나, 둘, 셋. 유지니스! 카리나, 하나, 둘. 차은우, 하나, 둘. 어스로! 영케이, 하나, 둘. 데이식스! 우와. 됐다. 이거 게임이다, 이거. 낙행든. 하나, 둘, 셋. 낙행든. 아니, 엠퍼 샌드원이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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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데? 어? 어? 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직은 미션을 하고 있어서. 사진은 엠퍼 샌드원의 캠든 씨입니다. 캠든요? 캠든. 아, 걔네한테 좀 잘해줘라 좀. 아, 나도 열받아, 나 진짜. 몇 번? 나는 핑클, S.E.S. 핑클이요? 핑클? 핑클했어? 자, 포기하실 거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낙만 넘기자, 낙만. 낙만 뭐 있는데? 낙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모기가 없더라. 아니, 모기 없어. 아니, 포기 없어. 아니, 형. 안 먹었어요. 형, 모기 아닌데.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형, 살생을 할 거야 나 고기가 안 돼. 고기가 없어. 우리 살생을 하는데 형이 먹으면 고기가 얼만데. 나는 두고 있는 거 먹지. 내가 인마 이거 선약으로 딱 잡아서 먹지는 않는다고. 낙만 빼, 낙만 빼. 낙만 빼잖아. 낙만. 노래 그냥 생목으로 해.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잠깐만,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야, 근데 나는 그거야. 이게 지금 낙만 캠핑이잖아. 낙만은 조명이니까. 이게 무슨 낙만이야. 조명, 조명. 야, 이거 써야 돼. 낙만은 상징이다. 조명하는 게 슬프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낙만이 없는 인간들. 이거 안 한다고? 야, 이거 알아. 이거, 이거. 그대 왕지 안 부른다고. 그대여. 우라의 울라여. 낙만이 없네. 이거,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한국올림픽에서 만나. LA에서 만나 이거 안 한다고. 아, 이거 머시멜로우로 하면 돼. 다시 걸로 해보자. 다시 걸로 해보자. 자, 그러면 낙만 세트 버리자.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모기 퇴치를 버리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오, 뭐야? 아니, 모기를 끈다고? 아니, 모기를 물려도 커피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별 보러 갈 때 안 부른다고. 나 변하네. 조금씩 이거 안 한다고? 부러면. 이거 안 한다고? 다음, 다음. 다음 뭘 빼야 돼? 이번 영역은 영화 제목 말하기입니다. 이건 강하잖아.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이 약합니다. 영화 제목은 어떻게 해? 예를 들면. 이거는 순서 괜찮은 것 같아. 정민이 형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정민이 형은 아는 게 뭐야? 정민이 형은? 집 비밀번호? 그거 안 까먹으면 내 질문이야. 자, 가겠습니다. 네. 매네로 끝나는 영화 제목 말하기. 슈퍼맨. 밴트맨. 하나, 둘. 스파이터맨. 하나, 앤트맨. 하나, 부기맨. 하나, 둘, 셋. 멘발이. 이거 기준이 뭐야?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있어? 푸시맨. 푸시맨. 또 뭐가 있어? 아이언맨. 이게 사실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퍼스트맨,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퍼스트맨, 앤트맨, 플랫맨, 아쿠아맨, 플래시맨, 베트맨, 레인맨, 셀러리맨, 바이오맨, 킹스맨, 인기적으로맨, 젠틀맨, 퍼피트맨, 로켓맨. 시리어스맨, 딜리버리맨, 문맨, 할로우맨. 예스맨, 예스맨도 있네, 예스맨. 플랫맨. 아이언맨도 안 나오지 않았네, 역시? 아이언맨은 이제 죽어서. 그래서 하기야 그렇지. 다른 캐릭터로 나온다고 하는지. 애들 또 울어. 이거는 단호하게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단호하다, 너무 단호하다. 단호박이야. 거의 단호박이었어. 자, 이제. 새롭다. 세트 안에 빼주세요. 막만 빼, 진짜로. 하아, 잠깐만요. 아, 이건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 마시멜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팀이니까 싸우지 말고. 다수결로 하자고.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취사 세트 버리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아무도 안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낭만 세트 버리자. 하나, 둘, 셋. 자, 높이 버리자. 하나, 둘, 셋. 와, 커피를 버리다고? 마시멜로? 마시멜로? 우와.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내려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이게 여기 살아남은 게 너무 웃기다. 이게 뭔데, 이게? 낭만해. 대하영. 오늘 낭만 특집입니다. 오케이, 됐다. 형, 근데 다음번에는 이거 버려야 돼, 이제. 맞아, 다음번에는. 아니, 이겨서 안 버려야지. 야, 다음번에는 이 형도 음식을 택하지, 낭만을 택하지는 않으신데. 그래, 그래. 아니지. 텐트를 버릴 수도 있지. 아니, 그만큼 낭만이 중요해요. 더워 죽겠는데 뭘 들어가서잖아. 아니야. 야, 더워 죽겠는데 뭘 집에 들어왔잖아. 자, 갑시다. 이번 영역은 암산 퀴즈입니다. 오케이, 나 여기 강의. 나의 강의. 나의 전문가, 나의 전문가. 아,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나 강의. 형이 이거 되게 약해요. 형, 그러면 형이 한 번 하는 대로 가. 그래, 그래. 근데 여기까지 올까? 난 곱하기는 차라리 괜찮은데. 어, 진짜요? 1인 2, 24, 2, 2, 2, 2. 아, 2, 2. 아, 9도 아니야? 2, 24, 2, 24. 2, 24, 2, 24. 아니, 계산이긴 했는데 굳이 그거를 안 할 일이 없잖아. 58에. 56. 88에. 7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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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80, 81, 80, 81, 80, 8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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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진짜 나 초과는 진짜 안 돼. 연습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한 번만. 9, 더하기 7, 더하기 7, 빼기 3, 빼기 6은?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데? 어,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잘하네! 세윤이 형 한번 해봐요, 세윤이 형. 뭘? 형 해봐요, 형. 자,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좀 빠르게요. 5 더하기 9, 더하기 9, 빼기 6, 더하기 5는? 22? 오! 오, 맞았다. 할만하네. 이거 다 썼어. 할만하네. 바닥에 쓰면서 하면 돼. 바닥에 계속 썼어, 내가. 하자, 하자. 갑시다! 자리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 좀 있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시죠. 제가 1번 할게요, 어때? 오,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 준이는 한 번만 맞추면 돼.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3 더하기 9, 빼기 8, 더하기 7, 더하기 5는? 16!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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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진정, 진정, 진정. 6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8, 빼기 9, 는! 12! 틀렸어? 땡! 아, 뭐야! 너 나대지 말라니까. 오케이, 정정, 13. 아니야, 15. 맞아요, 15입니다. 아, 이 멍청한 놈이 이거. 너는 원래 잘하지 않았냐, 이거? 그러니까. 기구 만장했어. 야, 6 더하기 7에서 잠깐 꼬였어. 진짜 진지하게. 아, 큰일 났네. 자,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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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빼셔야 됩니다. 큰일 났만 날려. 아니, 저 식당, 식당. 아, 이거 안 돼. 왜? 아, 낭만 날려. 아, 낭만 날려. 아니야, 이거 투표해, 투표해, 투표해. 이거 투표가 가치가 있어요. 빼, 빼, 빼. 아, 이거 빼. 아, 아쉽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오늘 이 코너 끝날 때까지는 갖고 놀게 해줄게. 낭만 뺄게. 아, 진짜. 치사, 치사.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있어야 돼. 야, 우리 처음 거 빼고 다 틀린 거야, 지금? 야, 하나 맞춘 거야? 아, 정민이 형, M%만 맞혔으면. 어? M%만 맞혔으면. 아, 근데 M%만은 없어. 자, 마지막 영역은 세 글자 단어 말하기입니다. 아, 이거 쉽겠는데. 아, 이거 어려워. 세 글자를 왜 못 말해, 못 말해. 근데 봐, 뭐 그 주제를 주나, 뭐 채소 뭐 이렇게. 어, 고구마. 어려워. 아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연습문제. 아, 예. 아, 주제가 있어. 세 글자 단어. 하나. 여행기. 하나, 둘. 하나, 둘. 여행기. 하나, 둘, 셋. 생식기. 생식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그럼, 이제. 아, 그럼, 형. 아,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죄송해요. 맞잖아? 이거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아니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떡해 내가 여기서 굳이 이러고 이걸 얘기한 거야 내가 무슨 얘기한 거야? 아니 그래도 세척기를 입고 하는데 뭐 생식기야? 맞잖아요, 맞기로 했죠? 네, 맞는 말이죠 생식기 다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그냥 없잖아 진짜 없다니까? 오륜기! 자춘기! 틀린 거 있겠잖아 아 이게 말하면 알겠는데? 여덕기! 홍룩기! 어 맞춰! 와 그리네 말하고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얘긴데요 네